가수 아이유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연을 앞두고 주변 가정집에 종량제 봉투를 깜짝 선물했습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월드컵 경기장 주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아이유가 선물한 종량제 봉투 인증이 잇따랐는데요. 선물 봉투에는 내일부터 모레까지 양일간 2024 아이유 콘서트가 진행된다며 주민 여러분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물을 받은 주민들은 행사가 자주 열리지만 양해를 바란다는 가수는 처음이었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촬영기자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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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기자1호